이번에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그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와서 관련한 의혹 보도가 많아져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재의결이 될 경우에 저희의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늘어난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특검법안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특검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여론과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민주당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 특검법안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특검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배제가 되고 거기에 수사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까지 명태규 씨 의혹 관련한 것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그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저희 당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 현장을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김건희 의사 특검법안 통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 번째 특검법안만은 통과될 리가 없죠. 저희 당사에 압수수색 현장을 들고 수사관들이 오는 것을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수사 범위가 13가지인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게 추가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뭉탱이로 너무 많아요 수사 범위라. 지금 아마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탈표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중에 한 이야기로 당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정당이 수사될 수 있는 특검법에 찬성을 하기 위해서 이탈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계속 주장하셨던 게 국민의힘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뭔가 조사든 수사든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상을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또 오히려 이탈표에 작용될 수가 있겠죠. 이탈표가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회 입법부가 입법부를 자기네들이 장악했다는 민주당이 장악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사들 탄핵하는 거 보세요. 직업 공무원제를 아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아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특검 상설특검 법안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소수당인 지금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탈할 수 없다고 봐요. 이미 지난 10월 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찬성 쪽으로도 투표가 나왔던 것 같고 기권 무효하면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분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을 해야 되는 정상적인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고 그런 여론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외면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내분이 이탈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약간 읍소 내지는 호소하는 모두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조사하자 이래서 특별감찰관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자라든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자 이런 것들을 호소를 했는데 약간 모양은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검찰에 있을 때 선배검사가 후배검사되어 하듯이 너 뭐야 이런 식의 태도로 당대표를 대하면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진실 규명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진실 규명 작업들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당은 이런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은 그런 거 무조건 외면하고 자기 철을 지키는 그런 거에만 몰두한다. 더 이상 대통령만 믿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표는 또 나온다. 아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특검이 합의해서 통과되는 그런 재의결할 정도의 그런 이탈표가 나오는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국민의힘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